English Pattern Training 그녀는 그냥 이상해 너 냄새나 제가 무례하게 굴고 있었나요? 넌 요가하니, 마리솔? 요가하니, 마리솔? 내가 이기적으로 굴고 있다고요? 내가 자신감해 여보, 당신은 커피 안 마시잖아요. 여보, 당신은 커피 안 마시지? 모셔다 드릴게요. 저 차가 있어요. 나 코 안 팔 거야. 나 코 안 팔 거야. 그는 너무나 무서울 거예요. 너무 무서워. 아빤 집에서 설거지 안 하시잖아요. 집에서 설거지 안 하시잖아요. 집에서 설거지 안 하시잖아요. 집에서 설거지 안 하시잖아요. 나는 이미 선택했어. 그거 다섯 번 들어봤어요. 그거 다섯 번 들어봤어요. 5번 들어봤어요. 우린 몇 년간 친구로 지내왔어요. 난 잊지 않았어. 나 잊지 않았어. 나 잊지 않았어. 나 잊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요. 나 잊지 않았어. 우리는 2주 전에 그를 집에 태워다 줬어요. 너무 심심해 보인다. 당신은 재미없지 않아요. 난 꽤 재미없어요. 넌 재밌지 않았어. 나도 재밌지 않았어. 걔랑 놀지 마. 그랑 같이 놀지 마. 믿을 수가 없어. 놀랍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놀랍지 않아. 누가 이사 왔어요? 누가 이사 왔어요? 누가 이사 왔어요? 이봐. 난 아직 이스도 안 했어. 난 아직 이스도 안 했어. 저기요. 구원은 다시 말하는 게 있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계셔야 될 거에요. 이거 원래 이런 거야? Is it supposed to be like this? 걔 엄청 짜증날 거야 He's gonna be so annoyed 나 자녀 만들려고 했어요 I was gonna make 자녀 아무한테도 말 안 하려고 했어 I wasn't gonna tell anybody 당신은 1시간 걸렸어요 I took you an hour 저 5분 걸릴 거예요, 알았죠? 더 이상은 안 돼 괜찮네 음소거 중이신 것 같은데요? I think you're on mute 저 못할 것 같아요 Rosy I don't think I can Rosy 아니요, 자는 게 힘드시나요? 정말이야 알잖아 가끔 그냥 숨쉬기 힘든 거 너가 플로라구나 너가 플로라구나 너가 플로라구나 너가 플로라구나 제가 잘못 걸었나 봐요 ound 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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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I MUST I... MUST Daiol wrong 너 contents 너 취했구나 You must be drunk Er, 안녕? ошиб니 미안, 나 잠들었었나 봐 etime 아이, 쏘리 I must've fallen asleep 우린 그걸 지불해야 했어요. 우리 3,500달러 들었어요. 춤이 당겨요. 뭐가 땡겨? 이태리 음식, 태국 음식? 우린 어떤 식으로든 흔쾌히 도와드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난 너희모두를 희생시킬 생각은 없어. 어,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어요. 됐어. 성공했어. 이거 안되고 있어. 전 한때 퍼즐하는 거 좋아했었어요. 한때요? 저는 배고픈 것에 익숙해요. 익숙해지도록 해봐. 그래, 그런데 난 하나 갖고 싶어. 진짜니? 아니라고 말했니?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잠가달라고요? 잠, is that true? Did you say no? I didn't want to. 잠가달라고요? You want me to lock it. 우리가 뭘 하면 좋겠어? What do you want us to do? 겨우 해내고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how on earth did you manage t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